자 오늘 같이 승우가 멀리 지나간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우를 캐스팅하고 난 뒤에 바로 챔질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잡기가 상당히 봉사치기 오늘의 주제는 봉사치기 입니다. 와 멀리 갑니다. 그냥 대충 대충 거기 있죠. 조금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비켜주셔야 되요. 히트 히트.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에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좀 많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올라옵니다. 어떤 놈인데 힘 많이 쓰네요. 재미있는 거 봐라. 올라옵니다. 크다. 사이즈가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 바다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세요. 마을숭아입니다. 칼치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숭아가 지나가길래 내일 또 칼치 잡으러 갑니다. 칼치 잡으러 가기 전에 숭아부터 잡고 칼치 잡으러 가기 전에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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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시장에 팔러 갑시다. 농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빨리 봅시다. 와, 난리 오는가 봐. 너무 커서 그런가. 아, 딱딱하다. 아, 딱딱합니다. 자, 왔습니다. 이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합니다. 아, 딱딱해. 아, 딱딱해. 아, 딱딱해.